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약 5년 전에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류의 붐과 더불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아름다운 외모가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구글에서 와이 코리안을 치면 바로 나오는 연관 검색어 중에 하나가 한국 여자들은 왜 그렇게 예쁜거야? 라는 문장일 정도였는데요. 이 그림은 1916년도 사례인데 한국 여자는 왜 그렇게 말랐냐?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다 똑같냐? 라는 연관 검색어도 눈에 띕니다. 아주 재밌죠? 저희와 같은 50대 60대 중장년층의 기억에는 미녀의 나라는 단연코 남아메리카의 베네주엘라였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는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등의 세계 미인대의 입상자의 30%를 베네주엘라에서 배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밀카 쿨리나라는 분으로 1993년 미스 유니버스, 1994년 미스 인터내셔널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얼굴이 요즘의 미적 기준과 조금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베네주엘라를 위시한 중남미의 미녀들이 많은 이유는 무적함대를 이끌던 스페인이 최강대국 시절이었던 시절 아메리카 인디언과의 혼혈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페인의 백인과 원주민과의 혼혈을 메스티소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는 인디언도 인디언이 인두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살다가 아메리카로 넘어간 우리와 같은 몽골로이드 인종입니다. 이 지도는 2만 년 전 빙하기 시절 시베리아와 미국 알래스카가 얼어붙어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 그림 왼쪽 아래쪽에 한국과 일본도 보입니다만 몽골로이드 인종이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현재의 멕시코와 남아메리카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도상의 두 나라의 혼혈은 우리와 같은 동양계 몽골로이드와 에스파냐계 백인과의 혼혈인데요. 50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일명특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혼혈인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장점을 모아놓은 듯한 외모가 많게 되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윤수일씨가 바로 이러한 동서양의 장점을 다 겸비한 외모인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도 이 윤수일씨의 극렬 팬이셨는데요. 그의 히트곡인 아파트는 1980년대 연대 연세대학교 응원가로 쓰여져서 매우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연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게 당시 농구의 김동광 감독님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혼혈아이셨습니다. 두 분 정말 잘생기셨죠? 유전학적으로도 근친교배를 많이 하게 되면 열성인자가 많아지게 되고 이종교배를 많이 하게 되면 우성인자가 많아진다는 유전학 이론이 있는 만큼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 멀리 떨어져 있던 서로 다른 대륙에 살았던 인종의 혼혈이 아름다움을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약 10여 년 전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간다 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중앙아시아의 미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남자 배우 중에서 지우학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로몬 즉 박솔로몬씨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인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있는 센트럴 아시아 즉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중국의 서쪽에 있고 러시아의 남쪽에 있고 이란 파키스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른쪽과 같이 영락없는 그 동양인의 외모가 있는가 하면 왼쪽과 같이 눈이 크고 코가 큰 러시아의 슬라브적 혈액을 받은 느낌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의 북쪽에 있는 카자흐스탄의 여성인데 눈, 코, 입은 동양인 것 같은데 귀에서부터 얼굴명까지의 얼굴 깊이가 장두형 서양인 골격임을 보여줍니다. 장두형 얼굴뼈에 동양인 눈, 코, 입을 붙여놓은 얼굴이 전지현, 김태희, 한가인, 이영애씨 등의 그 특급 탤런트 얼굴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란에 가까운 지역엔 이렇게 중동의 검은색 피부의 아리안 인종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즉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김태희가 밭을 간다는 말은 서양인 골격에 동양인 눈, 코, 입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오늘은 미녀의 나라가 어디일까에 대한 주제로 혼혈화에서의 외모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계시는 우크라이다 미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